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순둘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임정숙 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단축형 연령통합척도 타당화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령통합인식관계, 연령집단 간 비교입니다. 본 연구는 정순둘 등이 개발한 연령통합척도를 와휘 등이 개념구성한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을 하위호인으로 한 단축형 연령통합척도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척도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연령통합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사회과학역량강화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 조사자료의 총 14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방법은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다집단 요인분석, 평균 비교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척도는 총 28문항에서 13문항으로 수정되었으며, 연령다양성 8문항, 연령유연성 5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둘째, 청년, 중년, 노년 집단으로 분류하여 다집단 요인분석에서 연령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에서 사용 가능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셋째, 연령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통합인식 차이에서 청년집단은 거주지역에서만 연령통합인식, 연령유연성,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집단에서는 거주지역과 계층인식에서 연령통합인식,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차이를 보였습니다. 노년집단은 연령통합인식에서는 거주지역, 교육수준, 계층인식이 유의미하였으며, 연령유연성에서는 거주지역과 계층인식, 연령다양성에서는 거주지역과 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령통합인식 향상을 위한 연구를 위한 방향과 정책 및 실천을 위한 함의를 제언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정순둘, 임정숙의 단축형 연령통합적도 타당화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령통합인식관계, 연령집단 간 비교, 한국노년학 제40권 제1호 73에서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